수학의 답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드디어 나왔어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각종 버전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 저런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눈기보다는 딱 두 가지 형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거는요. 부분 부분 나누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도형, 내가 아는 도형의 넓이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어떤 거는요. 이렇게 퍼즐을 맞추듯이 똑똑똑 떼 가지고 합치다 보면 새로운 도형으로 만들어지는 퍼즐 맞추기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지금은 이것만 하고 다음 거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나 이런 넓이도 구할 수 있나봐. 세상에 이런 이파리 같은 넓이를 내가 구할 수 있다니 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차라리 둘레라면 호의 길이 더하기 호의 길이 하면 충분히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데 얘가 넓이가 됐을 때는요. 사실 선생님도 이런 도형의 넓이는 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도형으로 쪼개보려고 일단 이렇게 해봤어요. 보조선을 그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이 넓이 하나를 알면 되겠다. 왜? 몇 배 하면 되니까? 두 배 하면 되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찾아서 두 배를 하자. 이게 이제 선생님의 첫 번째 아이디어인데 그래도 막막하죠. 이런 것도 구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하지만 이거 이름이 좀 멋있게 활꼴이었거든요. 그래서 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 활꼴이 포함된 부채꼴을 한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 부채꼴의 넓이는 내가 구할 줄 알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초등학교 때 배웠고 어? 그러면 전체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이거 하나를 얻겠구나 라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야 되는 게 중요하죠. 나는 생각 안 날 것 같다? 그럼 외우세요. 활꼴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어? 이 삼각형 날 구할 줄 아는데 이 넓이를 빼면 얘가 하나 나오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편해요. 이거 반지름 10이고요. 얘는 밑변이 10이고 높이도 10이에요. 이거 열심히 구하고 이거 열심히 구해서 빼면 이거 한 조각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요. 원의 넓이 얘가 있었던 피자 백파이죠? 반반파이. 백파이가 360분의 90 해도 되고 누가 봐도 4분의 1 조각이잖아요. 바로 4분의 1로 가도 괜찮습니다. 이만큼이 얘 넓이에요. 자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삼각형의 넓이 맞죠? 얘네 둘을 빼주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요. 얘 약분하면 25파이고요. 얘는 약분하면 5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서 아 한 조각 넓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의 또 질문이 들려요. 이거 계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25에서 50을 빼요? 넓이가 마이너스 25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 파이는요. 뭐가 숨어 있어요? 3.14159이 숨어 있는 여러분의 해결해야 될 문제를 없애준 부분이죠? 이거 원래 해야 돼요. 3.14가 곱해져 있는 3.14159이 점점점점점이 곱해져 있는 굉장히 50보다 큰 수예요. 이 숫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 살짝 대답으로 알려주고. 어쨌든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지금 이거 하나가 뭐냐? 이 한 조각. 쬐끄만 이파리의 한 조각 활골을 구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얘를 두 배 해야겠죠? 그러면 25파이 마이너스 50짜리가 이렇게 생긴 활골이 두 개 있습니다. 로 계산을 해주면 두 배, 두 배 해줘서 50파이 마이너스 100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뿅 여기까지 두 배로 넓이를 다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구하는 문제의 핵심, 수학의 답은 어디에 있다? 반으로 나눠서 활골의 넓이만 구하자. 그럼 활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부채골의 넓이 빼기 직각삼각형. 이거 외워두세요. 선생님 어제 댓글 달다가 우리 친구들 질문할 때 정확히 이 질문 받았어요. 선생님 활골의 넓이 구하는 공식 없어요? 공식은 따로 없어요. 하지만 조금 방법의 공식이 있다면 얘 빼기에 부채골 빼기 삼각형. 기억해두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이 이파리 문제들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불타오르네. FIRE 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